지자체마다 대형 플랫폼에 맞서서 공공 앱을 출시하고 있습니다. 성과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는데요. 전주시가 전화와 앱을 통합한 택시 호출 앱을 새해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.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새해부터 운영할 택시 호출 앱, 전주사랑콜에 가입한 택시들입니다. 전주 지역 등록 택시 3,700여 대 가운데 개인 택시 1,800대와 법인 택시 400대 정도, 60% 가까이가 가입돼 있습니다. 택시기사는 수수료 부담을, 승객은 호출료 부담을 덜 수 있고, 전주사랑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. 스마트폰으로 전주사랑콜 앱을 내려받거나 통합 콜센터를 통해서도 택시를 부를 수 있어 앱 사용에 서툰 노인 등 정보 취약 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출시 초기에 얼마나 많은 승객이 이용하느냐가 권건입니다. 전주시는 내년에 운영비 절반을 지원하고, 앱 가입자에게는 할인권을 지급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 지난 1년 가까이 준비한 전주사랑콜이 대형 플랫폼과 경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.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.